안녕하세요. 박창현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유재명 피부과에 있으며 과거 울산대학교 교수와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 한국에 있으며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는 저도 베트남에 가고 싶습니다. 먼저 강우클리닉 코스메틱 스피터로 승인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닥터궁의 열정과 교육, 수술에 대한 센터를 보내며 함께 연구와 진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우클리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강우클리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강우클리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